지난 19일 애플이 M2 칩을 탑재한 아이패드 프로와 10세대 제품을 공개했는데요. M2 칩은 전작보다 CPU 속도가 15% 더 빠르고 GPU 성능이 35% 개선되었다고 하죠. 때문에 초당 15조 8천억회 연산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더불어 애플 펜슬 호버 기능도 추가되었는데요. 디스플레이에서 최대 12mm 떨어진 거리에서도 애플 펜슬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해요. 10세대는 A14 바이오닉 칩으로 이전 세대 대비 20% 향상된 CPU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. 더욱 자세한 아이패드 정보와 스펙은 댓글을 꼭 참고해주세요.